송래공원의 도롱용 35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첫번째 영상, 세번째 영상, 열번째 영상, 스물네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삼성 갤럭시 S21로 최대한 줌인을 하여 최대한 가까이서 알주머니를 촬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상도는 8K UHD로 설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알주머니에 매우 가까이 들이대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알주머니는 찍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이런 식으로 알주머니들을 찍어서 방금 낳은 알주머니부터 유생이 알주머니를 떠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올해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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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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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